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그러니까 먹어야 할 약을 안 먹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약을 먹어서 그런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어지러운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불이 나서 현장출동했는데 자기 고향이 안고했다고 신상공개협박을 해대는 아줌마 아! 그지같네. 그냥 소방관 때려치울까? 원지. 어떤 아줌마가 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소방관이에요. 오래된 원룸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바로 출동해가지고 그 근처 내부 주민들부터 모조리 대피를 시키고 열심히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펑펑 울면서 저한테 다가옵니다. 깜짝 놀랐죠.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 아이가 아직 안에 있다며 얼른 구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분명 다 대피를 시켰고 확인까지 했는데 아이가 있다고? 여하튼 그래요. 놀라는 것도 잠시. 아이가 몇 살입니까? 이러니까 여덟 살이라고 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줌마한테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아찔한 거야. 애가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바로 튀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순간 갑자기 드는 생각 하나. 어? 여덟 살 아이가 왜 이 시간에 집에 있지? 학교 안 가나? 이러면서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정말로 아이가 저 안에 있습니까? 아까 다 대피를 시켰는데 그게 정말이냐고요? 이랬더니 아이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러는 겁니다. 에? 이유가 뭡니까? 이랬더니 그게 사람이 아니고 고양이라서 말을 못 알아 듣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더 이상 맞죠. 하지만 이때 당시 진입 잘못했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 상황이라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 사실 사람이라면 아무리 위험해도 들어갔겠죠. 그런데 고양이를 구해서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내 목숨을 걸어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너무 위험해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막 괴좀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무조건 내 새끼 구하라고 말 그대로 난리가 납니다. 그랬는데 상황 다 끝나고 나중에 이 아줌마가 우리 사회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지목하면서 직무유기로 고발 신상 공개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아... 사는 게 너무 거지 같아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어 그래! 지금 당장 공개해! 공개하고 대국민 칭찬을 받자고! 2번 사람 목숨보다 고양이 목숨이 우선이야? 지리는구만! 끌 끌 끌 끌 끌 3번 그렇게 소중하면 지가 뛰어들어가 구해야지. 왜 그걸 남한테 구하라고 난리야! 4번 헐! 이게 진짜라고? 말도 안 돼! 주작 같은데? 주작이지! 댓글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같으면 그건 주작이고 반대로 오히려 주작 같으면 그게 진짜더라고. 5번 이게 주작인지 아닌지 거기까지 알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게 언제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지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 대학 시절 실제로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 다만 다른 건 그땐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를 구해달라는 거였지. 6번 야! 이게 구락 아니야? 내 친구가 119 구급대원인데 하루는 어떤 여자가 자기 애가 아프다 해서 출동을 했더니 가보니까 개새끼가 누워있더랜다. 이게 현실이라고 그냥 동물병원으로 이송해줬다는데 야! 이 이야기 듣는데 기가 차더라. 끌 끌 끌 끌 나도 들었어요. 애완동물 출동이 너무 많아서 인력 낭비라고 다들 말 많더라고 야! 저도 이것 때문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개 고양이 아프다고 119 부르는 거예요. 2번 저번에 쓰러져 있는 본인 게 CPR 해달라는 사람도 실제로 봤다. 아니, 지는 왜 안 하는 건데? 하하하 CPR 뭔지 아시죠? 심장 마사지랑 인공호흡은 말하는 겁니다. 3번 이거는 솔직히 주작이야. 근데 이 사연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게 바로 우리나라 구급 그쪽이죠. 끌 끌 끌 끌 끌 두번째 사연 원제인 아빠한테 싸대기 맞았어요. 평소 저희 아빠는 예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건 딸인 저도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바로 오늘 우리 가족들끼리 아빠 차 타고 나들이를 가는데 가는 중간에 몸이 좀 불편해 보이는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길을 가로질러 가는 걸 보고 아빠가 차를 멈추더라고요. 뭐 여기까지야 저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거의 다 건너갔는데도 끝까지 안 가고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거 너무 답답하잖아요.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제 나름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아빠한테 아이씨 그냥 좀 대충 가 아 이걸 왜 기다리고 있어 이랬는데 이때 아빠가 정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을 배웠어? 어? 아니 좋게 말을 해도 되는 걸 너무 크게 화를 내니까 저도 기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게다가 장소에 도착을 한 뒤에도 아빠는 계속 저를 무시하고 말도 안 걸고 그냥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길래 순간 욱하는 마음에 제가 들고 있던 폼을 바닥에 확 패대기 쳐버렸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저도 사람이고 아빠가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요. 당연히 바로 아차, 후회, 그리고 아빠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아빠는 그게 아닌가 봐요. 바로 제따귀를 찰싹 때리는 거야. 어? 이 자식이 어제 동네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부모 앞에서 이런 그지같은 행동을 해? 어?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엄마 아빠 부모 앞에서 물건을 던진 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빨리 좀 가라. 이 말이 그렇게 예의가 없는 건가요? 아니 도대체 그게 뭐라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냐고요. 왜 제 입장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저 물건 던진 거 이거 하나만 나쁘다고 하는 거냐고요? 이런 아빠가 정말 정상이에요? 나중에 친구한테 따로 물어봤더니 친구도 이해가 안 된대요. 야 니네 아빠 이상하다. 그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야?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자식인 제 말은 왜 안 들어주고 화내고 때리는 거죠?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냐고요? 쓴이는 보니까 한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댓글 1번 그래 니가 사람이라 감정이 격해서 폰을 던져도 되는 것처럼 너희 아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같은 사람이니까 감정이 격해져 딸내미 귀 써디기 좀 때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안 그러니? 2번 얼씨고 생각하는 꼬라지 보니까 몇 대 더 쳐맞아야 되겠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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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이고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진짜 너무 하셨다. 아니 왜 한 대만 때리셨나요? 반 죽여버렸어야죠. 4번 온 가족이 놀러가는 중 운전은 아빠가 하시고 너는 뭐 했어? 그냥 뒤에 차박히 앉아가지고 폰이나 보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 아빠는 몸 불편한 어르신 지나가시라고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아빠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뭔가 찡한 감동을 느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 잠깐 그냥 조용히 참고 기다리지 너처럼 싸가지 없게 빨리 가라 소리 같은 거 절대로 안 하거든. 아빠는 그래 공감도 못하는 나한테 1차로 실망을 하셨을 거고. 아이고 이 자식을 어찌 가르쳐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셨을 거야. 그런데 너는 느끼는 바 없이 폰을 집어 던져버렸지?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여기서 아빠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의 그 싸가지는 누가 바로 잡니? 안 그러니? 5번 옛말에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다. 부모가 아무리 호랑이처럼 잘난 사람이라 해도 태생이 개로 태어난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거지. 요즘 말로 하면 돌연변이 같은 거죠. 보통 부모가 훌륭하면 자식도 훌륭한 법인데 돌연변이가 있는 거야. 6번 한 소리 듣는 걸 넘어 귓사대기를 막기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반성도 못하는 게. 그런 네가 아빠가 좋게 말했으면 참 잘 도와라 처먹었겠다. 7번 글쎄 아빠가 과한 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 자식 교육을 위해 부모로서 손을 올린 거겠죠. 어우 예의도 없고 싸가지가 없는데 친구도 똑같네. 어쩜 끼리끼리야. 아니 뭐? 좋게 말을 하면 된다고? 도대체 어떻게 좋게 말을 하는데? 여태 배운 건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도 네가 만약 초등학생이라면 내가 이해를 해볼게. 8번 그래 인마 니가 니 글에다 정답을 써놨네. 그냥 좋게 말을 해도 될 걸 왜 그따위로 말을 해? 왜 귀사대기 참 맞을 짓을 골라서 하냐 이거지. 아휴 이런 글도 못 사주려기에 진짜 오지게 참 맞았어야 했는데 아깝다. 그래 10번. 내가 보니까 쓴이 아빠는 평소 쓴이한테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이런 성적 같은 걸로는 절대 스트레스 안 주는 좋은 부모님으로 보여요. 단지 내 자식이 바르고 착하게 그렇게 자라서 예의 바르며 이타적인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교육을 하신 것 같아. 하지만 현실은 걔 그지같은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양아치인 거지. 딱 봐도 그래. 아빠도 참고 참고 참다가 한 대 후려친 거야. 아빠가 불쌍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훈육에서 매도 필요하다 보거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뺨을 때리기보다는 회초리를 드는 게 어땠을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인지 주작인지. 아까 보니까 뉴스 기사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사연이. 그걸 보면서 다른 것도 좀 봤는데 사연 자체는 진짜인지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 중에 정상 아닌 사람들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개, 고양이 아파서 구급대원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야, 이건 몰랐네요. 이게 생명 소중하죠.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